안녕하세요. 대구 캠핑리버입니다. 오늘 스포티지 R 차량이 입고되었고요. 스포티지 R 차량에 루프 박스를 설치해보았습니다. FRP 소재고, 장점은 차량 색깔과 동일한 컬러로 도색을 해서 나옵니다. 지붕 전체를 덮을 만큼 아주 크고, 지하주차장 2m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문 열림이고요. 그리고 열쇠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한번 드릴게요. 여는 방법은 이렇게 양쪽 두 손으로 여시고요. 그럼 쇼바 위에서 자동으로 쉽게 올라갑니다. 이거는 내릴 때 쓰는 손잡이고요.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쇠가 있는데 열쇠는 여러 개 들지만 반드시 한 개만 쓰셔야 됩니다. 여기 열쇠고 다른 키로 반대쪽 가서 여시면 완전 분리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뚜껑을 닫는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리고 지그시 눌러줍니다. 누르고 돌리시면 됩니다. 돌렸을 때 얘가 12시 방향에서 정확히 9시 방향이 되지 않으면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됩니다. 더 눌러주시면 정확히 9시로 됩니다. 그때 빼시면 됩니다. 여기 여시는 방법은 12시 방향으로 끝까지 올려주시면 열리게 되겠습니다. 안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매트가 깔려 있고요. 바로 밑에는 부직포가 깔려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쇼바는 스모폼입니다. 오래 쓰셔서 힘이 약해지면 그때 교환하시면 되고요. 보증 기간 동안은 당연히 무상 교환해 드립니다. 상판은 FRP 소재고 린드메이드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에는 끈이 차종에 따라서 두 개나 세 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서 무겁고 날카로운 것들이 만약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묶어주셔야 됩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는 샤크 안테나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딩이 파져 있습니다. 키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들어가는데 만약에 빗물이 이렇게 보이게 되면 이 아래로 해서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 빗물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린드메이드 사의 스포티지 알 밀착형 루프박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대구 캠핑리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